조리 시간은 확 줄이고 맛까지 업 시킨 특별한 비결은 바로 이 비법 양념장이 있다는데요. 보통 닭볶음탕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료 외에 주인장의 특별한 비법이 더해진다는데 지금 넣는 게 뭐예요? 이 으깬 감자를 닭볶음탕 양념장에 넣게 되면 보통 전골 냄비에서 닭볶음탕이 한 30분 정도 졸여지면서 맛이, 국물 맛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으깬 감자를 닭볶음탕 양념장에 넣게 되면 맛이 더 깊어지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닭볶음탕에 빠질 수 없는 감자를 양념 만들 때 으깨넣는 것이 비법이라고요. 여기에 초청을 더해주면 조리 시간도 확 줄이고 깊은 맛도 배가 된답니다. 와우, 맛의 깊이를 말해주듯 고운 빛깔의 양념장은 하루 숙성을 거쳐 생달게 넣습니다. 양념장 넣고 펄펄 끓이는 닭볶음탕. 이대로 손님 싹에 나가나 했더니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 어? 닭볶음탕을 다시 냉장고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초벌을 한 다음에 냉장 숙성을 시키면요. 그 살에 양념이 쭉 배워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날 드시는 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맛있죠. 초벌 숙성을 거쳐야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닭볶음탕 완성. 완뚝은 기본이겠죠?